1. 욕기 31장 말서 오늘은 욕기 31장 말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욕이 스스로 자신의 의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최후변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론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나는 한 번도 젊은 여자를 엄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젊은 여인을 엄난함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불이하고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환난과 죄앙을 마땅히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 알고 계시고 세시는 분이다.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따라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따라 보시고 그에 따라 벌 주셔도 좋다. 그러나 나는 결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없이 정직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요비 말하는 그 저울은 바로 상대적인 저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온전히 올라가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난 적이 있거나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거나 더럽고 불이한 일을 손에 댄 적이 있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내 모든 재산을 모두 날려도 좋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이다. 이렇게 내가 항상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불을 짓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베의 말이 그치니라 나는 결코 남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고 나는 값을 주지 않고 남의 소산물을 빼앗아 먹거나 주인을 죽게 한 적이 결코 없다.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더라서 좋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요베의 말이 끝이 났습니다. 요베는 지금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 변호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바로 행위적인 것입니다. 존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행위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의라면 자기 스스로 하는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예수 글쓰가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어진 이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두려워 오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라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결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결코 성경 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이단의 말에 잘 속아 남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기준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존재에서부터 하지 못하고 행위에서부터 기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심판적인 그런 행위적인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심판 즉 하나님이 없는 것 바로 존재적인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우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로움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칭의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욕과 새 친구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보다는 자기의 의름을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부르지 않고는 이 행위적인 율법적인 사고에 틀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이 스스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마간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욕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죄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 좌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우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울부짖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내 행위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은 자기의 의로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극률과 자비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